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5월 14일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대증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08% 하락 중이나 코스닥은 1.14% 상승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미국증시가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는 점에 반응한 이후 코스피 또한 혼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대증시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인다는 점은 긍정적이겠으나 그 폭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며 휴장일을 앞둔 상황 속 명확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증시의 명확한 모멘덤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채 종목 및 업종별 개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와중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3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도 지난달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금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기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56.02%로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한동훈 테마주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설이 힘을 얻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전 위원장의 정치 행보를 시작하자 테마주가 관심을 받는 것으로 풀이른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2일 한 전 위원장은 서울 모초에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전당대회 차기 대표 경선 등 주요 당내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을 거란 분석이 제기된다는 보도입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공급 실적이 당초 계획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사비 갈등과 함께 고금리, 지방 미분양 적채, 부동산 PF 냉각 등이 공급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별 편체가 컸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경남, 부산, 서울 등 지역의 분양 진도율은 굉장히 저조했지만 제주, 전북, 강원은 원만한 편으로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 테마 흐름입니다. 오늘은 비대면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세인 테마로는 전력 설비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